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5월 9일 최종일입니다. 선거 무효송송이 이제 오늘 지나면 할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삭제 이게 이제 오늘 최종일인데 이제 매사람이나 여러분들 선거 무효송송을 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주요인물들은 일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4월 10일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5월 9일 제기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을 5월 9일 11시 30분에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곧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윤 대통령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 가석방 이야기를 하면서 최서원 씨 최유라 씨 어머니 되는 분도 나이가 꽤 됐지만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신 분 가운데 지만은 박사가 올해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지만은 박사가 이제 5.18 관련해가 저렇게 갇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이러면 습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 장모 부터 이러면 냉큼지럼 꺼집어내면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가가호호 공명선거단이 이제 5월 9일 날 4월 10일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아마 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기를 하고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지만은 박사가 84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임기 잘 마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기까지 마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왜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와해되게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를 그냥 관과하기는 관과할 수가 없는 거죠. 구방대에서 이제 여러 건을 아마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종로구부터 송파구병 경기도는 수원시정 수원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인시정까지 그리고 이제 인천은 계양을 대구는 중구 남구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네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유성갑 유성갑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그 다음 대전의 대덕구 박정연 후보가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박경호 후보네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제 충북의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같은 경우도 부방대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여기서도 박선규 국민당 국민의힘 후보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추진하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부정선거 방지대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초록식으로 된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여기 한 명이 빠졌네요 빠졌는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스스로 나서 가지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네 군데입니다 국민의힘 58명의 당락변경자 가운데 4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가운데서는 58명이 포함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58명의 당락이 변경된 자 가운데 2명 그리고 전체는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4명이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4월 10일 총선 국힘당 선거 무효소송 제기 후보 4인 성적표 여기 보게 되면은 4명 가운데 대전 대덕구하고 논산 계룡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보시게 되면은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074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더불당 후보가 7618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만 64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로 더불음직당에 박정현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당락을 바꾼 거죠 그 다음 맨 하단에 있는 노산, 논산, 계룡, 금산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6.57%포인트 이런 데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1,922장을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의 황면성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되기 전에 박성균 국민의힘 후보가 7482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1,8922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4,440표로 낙선자인 더불음직당의 황면성 후보가 4,44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원래 이겼는데 낙선하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대전유성갑하고 광명을의 두 분은 표격차를 훨씬 더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낙선하도록 만들었고 대전유성갑에서는 12,045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광명을에는 1341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당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중요한 거죠 전산조작을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8명의 당락이 바뀐 후보들 가운데 딱 두 명이 여러분들 나선 겁니다 대전 대덕구의 박경호 후보하고 논산개룡금산 선거구의 박성규 후보 딱 두 분만 맞습니다 58명 가운데 56명이 다 항복한 겁니다 다음 분에 저를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오늘 부정선거 방지대 관련된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분 정도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용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정현 후보 과거에 백서스 tv를 운영하셨던 분이죠 조선일보 기자도 지내셨고 김정현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고 그다음에 계양의례 내일로 미래로 당해 최창훈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나선 이 두 분이 이제 또 추가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네 분에다가 두 분을 더하면 여섯 분이 나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부산 해운대갑의 박주은 후보 경북 안동 예천의 자유통일당의 김동훈 후보 이런 부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데 참 이 뼈아픈 부분은 선거 무효소송에 당연히 나섰어야 될 58명 서울에 29명 부산에 18명 대구에 12명 인천에 7명 대전에 4명 울산 강의시 5명 세종특별시 1명 경기도에 20명 강원도에 8명 충청북도에 8명 충청남도에 7명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특히 당선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차이 해당하는 분들은 당락이 바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락이 바뀐 분이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58명 가운데 2명만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면 항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